세상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반대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곤 했다 도대체 갑자기 왜 그만두겠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영웅 놀이는 하고 싶지 않아 긴급속보입니다 서울삼공의 서대의 구해수가 줄어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빠르게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버틀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사법 떨어져 있으면 우린 작은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있으면 우린 바다가 되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쿠키런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쿠키런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2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This time, the new update brings us to a cheddar mine There, a melon bun cookie, an experienced miner, and goblin cookie, a greedy, well, goblin, were both looking for a valuable crystal When an explosion shook the mine and blocked the entrance Melon bun cookie and goblin cookie now have to find a way out But on their adventure, they'll have to defeat these monsters It's not a task that's possible alone, so they'll have to cooperate 네, 팀원을 최대 8명까지 모아서 광산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팀원을 직접 모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만들어진 팀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런처란 말이죠 광산에 들어가면 레이드가 시작되고 스테이지마다 몬스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팀원들이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충분하다면 해당 스테이지의 몬스터를 격파하고 탐사를 성공해서 경험치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In this event, there are three levels of difficulty Normal mode, hard mode, and crazy mode Now, in normal mode, you'll be able to use any cookie, pets, or treasure, and everyone should be able to beat the monsters But things get harder in hard mode Similar to Guildrun Arena rules, you'll only be able to face monsters using specific cookies, pets, or treasures But the good thing is that you won't have to face them alone since you'll be part of a team In this event, high level players have the possibility to team up with low level players to help them beat the monsters Players who haven't managed to defeat the monsters yet Will have a small sprout next to them If you help such players to clear a level, you'll get extra expedition experience to level up faster So, yeah, make sure to help each other Rewards include an exclusive lobby design, rainbow cubes, and event completion titles First of all, many stages of the game 보스의 체력을 모두 소진시켜서 복수하면 평소에 행복하게 되는데요. 단, 혼자서 보스 몬스터를 감당하기에는 몬스터의 체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팀원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격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주 놀라운 몬스터를 가져올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 모드가 첫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1개월의 시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신규 쿠키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메론빵 쿠키인데요. 메론빵 쿠키는 광고답게 일정 시간마다 광산에 들어가서 광석을 캐는 기능력을 받았습니다. 광석이 박혀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채굴키를 누르면 광석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광석을 모두 캤다면 광산열차를 타고 추두르 나가게 됩니다. 마법사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광산에서 무지개광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멜롱 두더지는 일정 시간마다 땅속을 타고 들어가 광석젤리를 찾아옵니다. 광석젤리로 점수를 획득하는 핏인데요. 광석젤리 중 빨간색 원석은 소량의 체력회복까지 시켜준다고 하네요. 잘 익은 멜론 다이너마이트는 기폭 장치를 눌러 장애물을 폭파할 수 있는 공물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슬라이드 버튼이 기폭 버튼으로 바뀌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심지가 타들어가고 잠시 후 화끈한 폭발과 함께 다이너마이트 주변의 장애물이 폭파됩니다. 폭발 후 주변에 흩어진 광석젤들을 모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블린 쿠키는 지난주에 오는 오후에서 출연할 수 있을 것일지. 그래서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 업데이트 템으로 구매한 점수는 젤리쉐프 세트올을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10월 중에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키위마 시즌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쿠키런 선수들이 다시 한 번 격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과연 누가 우승할지 기대되네요 이번에도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에 어울리는 어려운 맵 제작하셨죠? 하하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는 새로운 슈퍼 에픽 코스튬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싱 바이브에 그리고 키위 쿠키는 이 마왁크의 슈퍼 에픽 코스튬 그리고 롤K 쿠키는 이 마왁크의 슈퍼 에픽 코스튬 이 코스튬이 출시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7월 28일에 그리고 우리의 마왁크 캔디 기위 쿠키 그리고 롤K 쿠키 그리고 롤K 쿠키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 출시됩니다 조금 더 늦어져요 그래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롤K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롤K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롤K 챔피언스 리그 근데 비디오는 꽤 짧은데 그래서 여기 다 정리를 해버리지 못할거에요 그래서 네, 바로 롤K 챔피언스 리그 이 업데이트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기 계신 분이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누르신지요? 아마 누르세요. 지금! 지금! 지금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쿠폰코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